역주행 사고가 나서 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. 끊이지 않는 역주행 사고. 도로의 유도선만 그려도 줄일 수 있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. 조미애 기자의 취재입니다. 깜깜한 어둠 사이로 119 구조대와 구급대가 출동합니다. 도로 양옆으로 내동댕이 쳐진 승용차 2대. 형차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. 음성군 감곡면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역주행 운전자가 숨지고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은 역주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출입로로 길을 잘못 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진입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엔 어두워 무심코 지나칠 수 있습니다. 양방향 진출입로가 같은 방향으로 설계된 음성군 감곡면의 38번 국도에서는 2014년과 지난해에만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. 지난해에는 중부고속도로 대소분기점에서 잘못 진입한 차가 20km를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. 고속도로, 국도 할 것 없이 끊이지 않는 역주행 사고. 최근 위험도로에 색깔 유도선이나 형광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의 확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